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내년부터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전기차, 수소차만 구매 관련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지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 자동차, 무공해차 의무 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 구매 임차 대상을 제1에서 3종 저공해 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 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 구매 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인다. 현재는 국기가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 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된다. 저공해 차는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액화석류가스, LPG, 압축천연가스, CNG, 휘발유차 가운데 배출어용 기준을 충족한 차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 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는 2018년 8종에서 올해 81종 예상으로 많아졌고, 전기차 충전기는 같은 기간 2만 7,352대에서 16만 845대 9월 말 기준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기관 등에서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 차는 6,927대 92.9%이며, 특히 무공해 차는 5,504대 73.8%다. 아울러 개정하는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했다. 제작차 배출어용 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해 참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어용 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한다. 또 검사 유효기간 도례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검사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대기배출시설 배출어용 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에는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 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나가겠다. 밝혔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